월통주게소에서 따온 배추 겉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 하실거죠? 어떤거요? 아 배추에 넣을거고 이건 이따 끓여도 돼요 된장찌개는 지금 불이 넣을때 아냐아냐 여기는 호박잎 쪄서 된장 싸먹으려구요 불이 넣을때 하려구요 그러면 저것만 가져오면 되죠? 뭐지? 마늘 마늘 제가 깔게요 소금 적어놓은거죠 그 덕산기 삼촌은 배추김치를 하려고 다 썰어서 놨는데 소금이 없어서 못해서 다 버렸대 불이 보는 앞에서 다 버렸어 오지왔던 짠지언니가 이제는 집으로 갑니다 와 어디 열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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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렁 트렁크 열어봐 바꼈네 싼다페루 바꼈네 싼다페루 어? 빨래 왜 빨래? 야 여기 지금 친정에 왔다가 가는것처럼 바리바리 짠지님 싸들고 갑니다 네 와우 진짜 바리바리 짠지님 바리바리 짠지님 바리바리 짠지님 바리바리 짠지님 항상 수고많이 해요 응응 자 지금 또 닫아야돼 바리바리 짠지님 자, 물에 가서 물에 빠지 마. 자, 물에 가서 물에 빠지 마. 네, 수고하세요. 알았어. 다섯 개 어디 가서 잡지 마. 그다지 물에 빠지면 안 돼. 야, 나는 둥둥 떠. 다섯 개가 많은 데가 어딘지 알아. 가요. 사님하고 떠나고 여전히 하늘을 막습니다. 주산불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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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장 짜겠다. 이제 굴 꺼내야 돼. 짜면 물을 좀 더 넣어야 되겠다. 일단 아예 적어둬요. 깻잎. 이거면 다 있지. 이제 김치 하려고 네, 열심히. 박원이 가져왔어, 큰 거? 여기요. 아, 대박원 하나 가져와야 돼. 그치? 물기 빼려면. 물기를 잃고 물기를 끓여도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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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대 RAM 고춧가루를 더 벗겨요 계란 고춧가루 고춧가루 한 번 더 배출을 식구고 네, 빨리 어서오세요 자, 겉절이 지금 시작 들어갔습니다 새우젓 안 넣었나? 여기 새우젓 있으면 주세요 새우젓 있으면 들어가면 좋지? 냉동실에 가봐 안녕하세요 안 넣는다 저쪽에 있나보네 잠깐만 새우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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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n with green 고추 파 두 손을 벗고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살살 머무리면 돼요 살살 언제 오셨어요? 어제 가져가 드셔봐 응? 굿 한번 드세요 골저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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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장갑 안 끼고 하네 장갑만 끼고 올리고 두는 거 손으로 이래야 손맛이 나지 우리 손 안 닦았잖아 손 안 닦았거든요 그래야지 손맛이 나지 깨부샤이 더 넣어? 깨부샤이 또 있어 양념을 야끼지 말고 팍팍 넣어요 그래야지 맛있지 안 맛있는 거 없어 짠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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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먹어볼까요 간이 제대로 됐나? 간이 되는지 봐야지 소금을 넣을까? 소금 넣어야 돼 소금 넣은 게 있잖아 소금 소금 된 거 같기도 한데 조금만 넣어 조금만 넣어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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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추가 진짜 고소하다 배추 고소해? 정선고냉지 배추입니다 그니까 약도 안 추고 이래서 그런지 진짜 고소하네 됐죠? 김치 완성 끝 고춧가루 더 넣어도 되지? 응 더 넣어도 돼 고춧가루 다 먹 김치 완성됐어요 김치 완성됐어요 동장찌개 준비되었습니다